안녕하세요. 단암요양병원 진료원장 김태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통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볼텐데요. 진통제를 말씀드린 이유는 많은 수의 환자분들이 진통제에 대해서 거부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진통제를 먹게 되면 중독되는 거 아니냐, 몸에 안 좋은 영향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 아픈 정도는 참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히나 이제 수술을 하신 후 환자나 아니면 암성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서 쓰는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것 때문에 더 거부감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약은 기본적으로 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용량이 과하거나 잘못 사용하게 되면 독이지만 잘 사용하면 우리 몸을 편하게 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과의사이기 때문에 예전에 전공의 할 때나 아니면 전문의 대교에서 나와서도 진통제 사용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던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사님께서 수술 후에 아프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지론을 갖고 계셔서 저도 그렇게 배우게 됐는데 왜냐하면 아프게 되면 일단 삶의 의지가 많이 꺾이고 그리고 통증이라는 것이 참을수록 더 심해지는 경향을 갖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면 부딪힌 데를 또 부딪히면은 처음 부딪혔을 때보다 더 아픕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반복되게 부딪히면은 나중에는 바람만 불어도 거기가 엄청 아프게 되죠. 그래서 수술 후에 통증도 보통은 3일까지 굉장히 심하고 그 다음에 3일부터 조금 나아지는데요. 근데 수술 범위가 넓거나 아니면 굉장히 다양한 곳을 한 번에 수술했을 경우에는 통증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 2년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참고 인내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참을수록 더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더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류범을 안 아프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나중에 수술 후에 항암을 하는 경우에도 쉬는 시간과 주무시는 시간을 방해하기 때문에 결국 회복도 더 느리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중독이라는 것도 사실 마약성 진통제가 연예인들이나 외국에서 많이 하는 그 마약과는 성분은 같지만 용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독과 필요는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외국에서 많이 쓰는 마약을 일반 사람이 먹게 되면 바로 구역과 구토 증세가 먼저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픈 사람이 먹게 되면 몸이 편해지고 안도감을 갖게 되고 그럼으로써 진행하고 있는 치료에 대해서 잘 적응하게 됩니다. 감기 몸살 같은 경우에도 진통해열제를 통해서 몸을 편하게 해줘야 감기를 걸리고서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기가 걸렸는데도 그걸 먹어야 되는데 암성 통증인 경우에는 더 심하겠죠. 물론 요새는 붙이는 제품이나 주기적으로 먹고 내지는 아플 때마다 먹는 마약성 진통제 내지는 진통제들이 있지만 제가 권하는 것은 병원에 계실 때만은 더 효과가 빠르고 그리고 좋을 수 있는 주사 진통제를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은 진통을 느끼고 먹고 흡수되고 양리 효과가 발휘되는 데까지 짧게는 15분에서 20분 길면은 더 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사 같은 경우에는 혈관 주사를 통해서는 몇 초 만에 저희가 원하는 진통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근육주사라고 하더라도 먹는 것보다는 빠른 진통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부장형들과 중독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 의사 처방하에 하는 것은 안전하다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작용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바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계실 경우에도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진통을 간혹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적절한 진통제 사용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내지는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상 진통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